안녕하세요 몽클세라믹이구요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세일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간만에 오는 세일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일단 이렇게 미니롱분부터 갑니다 41번 세트입니다 41번 세트구요 8 곱하기 11cm 롱분미니에요 미니롱분이고 아주 가볍습니다 긁기가 얇아서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기존 화분 써보신 분들이시라면 무게감의 차이를 아실거에요 기존에 나오는 화분보다 조금 얇게 나온 아이들이라서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요 친구들 원래 개당 정가 3만원씩 하던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41번 세트 이렇게 3개 구성해서 6만원의 할인가에 드리겠습니다 세트 할인가 6만원 41번 세트 요렇게 그림 너무 예쁘죠? 네 41번 세트였구요 42번 세트 요렇게 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쁜 소녀 둘이랑 이렇게 엉겅키까지 너무 예쁘죠? 세트로 눈이 놓으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요 친구들도 사이즈 가격 동일하구요 42번 세트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구요 42번 그림은 요렇게 됐습니다 43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43번 세트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 세트죠? 할인할 때 가져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3번 이었구요 44번 세트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세트씩 묶어서 세트 할인가 판매 중입니다 44번 세트구요 45번 세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45번 세트 맘에 드시는 분은 문의를 45번이요 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세트였구요 46번 세트는 요렇게 방울꽃 세트 되겠습니다 46번 방울꽃 3개 세트 사이즈 가격은 계속 동일합니다 46번 세트였구요 47번 세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소녀랑 강아지풀 리본 세트 너무 예쁜 세트죠? 47번 세트입니다 짠 47번 사각 롱븐 미니 롱븐입니다 48번 세트입니다 48번 소녀 세트네요 귀염귀염한 소녀 세트 3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8번 이었습니다 48번 세트입니다 48번 귀여운 소녀 세트입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게 활짝 웃고 있는 눈웃음 짓는 소녀 세트 48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세트는 6.5 곱하기 7cm짜리 미니 사각 화분입니다 원래 7cm짜리 원형으로만 만들었었는데 똑같은 크기를 사각으로 만들어봤어요 사각이 약간 더 실제로 봤을 때 귀여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귀엽지 않나요? 사각분 미니 사각분이구요 원형으로 했을 때는 7cm가 나오는데 똑같이 만들어도 사각을 잡으면 약간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구요 사각은 6.5cm가량이 나옵니다 폭이 6.5cm 높이는 똑같이 7cm 나오는 아이들이구요 5개씩 구성을 했습니다 요 아이들 정가가 2만원씩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5개 하시면 10만원이잖아요 지금 연말 세일이니까 제가 기분 좋게 확 할인을 해서 요 세트 7만원까지 할인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할인폭이죠 진짜 49번 세트 7만원에 득템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실물로 봤을 때 진짜 해바라기 요런거 너무 귀엽고 예쁜데 가져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9번 세트 사각분 5개 7만원 할인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50번 세트 되겠구요 네 사이즈와 가격은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50번 세트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 50번 세트라고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51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51번 세트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가격 동일하니까 51번 세트라고 말씀해주세요 다음으로 52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52번 깔끔하게 나와있는 꽃그림들 요렇게 사각분의 꽃그림들로 모아져 있는 구성입니다 52번 구성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52번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53번 세트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3번 세트 아 너무 귀엽죠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세트 구성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53번 세트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3번 세트는 원형이에요 원형이라서 요 폭이 7cm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7 곱하기 7cm 짜리 5개 묶음입니다 53번이요 자 그 다음에 54번 좀 전에 세트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는 7 곱하기 7cm 짜리 아이들이고요 굉장히 얇고 가벼운 편입니다 54번 세트 보시면 소녀가 소녀시대에요 소녀시대 너무 귀여운 소녀 그린 동류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소녀 천국입니다 54번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55번 세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5번 강아지풀과 엉겅키 잔뜩이죠 가득가득 요 친구들 사실 저희가 개당 2만 3천원씩 받던 아이들이에요 2만 3천원 개당 가격이었지만 이번에 대폭 할인으로 그냥 같이 같은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념 할인이기 때문에 할인율 세게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세트 7 곱하기 7cm 원형분 5개 세트 구성이고요 5개 세트에 7만원 완전 득템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6번 또 하나의 소녀시대네요 소녀들 인기 너무 많은 눈웃음 소녀들 잔뜩 모여있고요 56번 요렇게 소녀 5개 세트 동일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56번 이었습니다 네 이제 57번이 마지막 소녀시대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57번 역시나 눈웃음 너무 귀엽게 짚고 있는 행복해 보이는 해피해피 페이스 소녀들 요렇게 5종이 모여있네요 너무 예쁘죠? 57번 세트입니다 다음으로 58번 보여드릴게요 58번 요렇게 이 개당 2만 3천원씩 하던 강아지풀 요렇게 들어있고요 분홍분홍 꽃까지 세트로 깔끔하죠 58번 요 개당 2만 3천원씩 했던 아이들이지만 오늘 세트가로 다 할인가에 팍팍 드리는 거 아시죠? 58번 가격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58번 세트였고요 59번 세트는 요렇게 강아지풀 엉겅티만 상대 모여있네요 59번 세트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당 2만 3천원씩 했던 아이들이지만 오늘 세트 까고 팍팍 같은 가격에 지금 찬스가 있으니 같은 가격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요렇게 세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0번 세트입니다 사각분이고요 미니미니 사각분 60번 세트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번 여기 보시면 소녀 머리에 약간 위에 약간씩 벗겨진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참고해주시고 요거 괜찮다 싶으신 분이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구성을 하다가 지금 딱 요렇게 개수가 남아가지고 나머지 개수가 없어서 구성을 맞추느라고 요렇게 60번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좋은 가격에 들이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괜찮다 싶으신 분이 참고하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세트 요렇게 해서 7cm짜리 화분 이 사각은 6.5cm 정도 나오고요 원형은 7cm가 나옵니다 요 화분들 세트 5개에 7만원씩의 할인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61번 세트는요 8 곱하기 8cm 원형 아이들입니다 8 곱하기 8cm의 원형 아이들이고요 요 친구는 보시면 위쪽에 모양이 살짝 안 예쁘게 틀어져서 나왔네요 요런 스크래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저렴한 가격에 구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61번 세트 요게 요 사이즈가 정가 3만원짜리 사이즈거든요 요 친구들 3개 세트에 6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스크래치가 섞여있기 때문에 6만원까지 할인가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8 곱하기 8cm 3개 세트 61번 세트고요 그 다음에 62번 세트도 동일합니다 자 그림만 조금 디테일이 다르죠 예쁜 소녀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62번도 원형의 8 곱하기 8cm 네 아주 살짝 미세한 틀어짐이 나온 친구가 있어서 그냥 스크래치 상품으로 세트로 할인을 팍팍해서 드리겠습니다 62번 요렇게 세 가지 구성이 6만원 будет 사용해 주세요 6 총 3 3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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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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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